Q. 정호석의 정호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호석이잖아요 아니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려드릴까 네 걔를 좀 말하고 용서를 구할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정호석 정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지민이 그 형 셋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호석이 형이라고 하죠 정호석 분이 씻고 나서 네 그 상태로 네 그 알 상태로 형의 그 보고 제 시각이 제가 제가 나체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음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더 있어 네 죄를 말씀하세요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씨가 지민 박지민 공부터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TV에서 보면 네 정말 정리정돈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씻고 그리고 연습 정말 잘하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정말 퍼펙트한 남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네 네 사실 그거는 핸 씹어놨습니다 아 그 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정리 좀 해 와 넌 진짜 더러운 애다 라고 했는데 네 그분은 발끈하면서 야 그럼 어디다 놔둬 아니 그럼 어디다 놔둬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박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민군한테 말 안 줘 지민군한테 말 안 줘 지민군한테 말 안 줘 그냥 가만히 화를 참고 이제 지민이는 원래 그런 애니까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민이는 지민이한테 제가 무심코 화를 그럼 역시 본인은 입이 문제인 겁니까 어 지민씨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입이 방정 맞은 거 같아서 그 입을 제가 한번 용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눈을 감고 다가와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가와 아니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면 됩니다 아 일어서 주시고요 네 가까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살아 네 조심히 살아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요 집에서 보자 천국에는 안 옵니까? 정국에는 안 옵니까? 아 따오니 신부님 머리를 좀 잘못 드셨나? 머리가 빨간색이네 머리가 빨간색이네 죄송합니다 왕현이 껌 좀 심으셨나 보죠 오늘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? 이 귀염둥이 혹시 방탄소년단 아십니까? 아 드론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릅니다 네 제가 그 팀의 맏팀입니다 아 정말입니까?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? 네 진이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기고요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면도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아 제가 몰래 쓴 적이 있어서 네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? 면도기를 몰래 썼다 면도기를 몰래 쓰셨습니까? 네 아 사실 본인이 잘생긴 건 아십니까? 아니 모릅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 이 천부저에게 모든 걸 주고 태어나야 잘생긴 것이거든요 예 하늘에서 당신을 축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신은 웬만한 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못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요 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가오십시오 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잘해 괜찮아 수고했어 아 조심히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사합니다 잘 가 잘 가 귀염 중이 귀여운 자식 귀여운 자식 아 아 아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민이라는 친구 지민이라는 친구 지민이라는 친구 그것이 참 제가 그 놈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아 뭔가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막 계속해서 때리고 싶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건가요? 그 친구의 네 알찬 근육과 말랑한 살 네 그리고 부딪혀지는 저의 그 주먹에 타격 아 그것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느낌이 좋아서 자주 때리게 되었던 말씀이신가요? 네 나쁜 자식 그 그게 우리 지민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팔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팔을 빼 빼기 50번을 하시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불을 세질려주세요 용서 되는 거 맞나요? 네 용서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박 HTTP fin 잔인 다 했다고요 네 앉아주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그냥 후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지적 아닌 지적을 그 친구의 지적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? 아니 좀 공감 좀.. 공감 좀 해달라고! 공감 안 하십니까? 네? 아 공감하고 있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공감하는 거예요? 네 같이 가시죠. 그 친구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신부! 괜찮은 신부구만! 이.. 가자 그 친구! 자.. 알찬 근육 말랑한 사연? 아니야 난 아니야! 아니야? 난 그 친구가 아니야! 대신 대신 이 뮤직비디오 응? 조연히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야. 형 생활해! 어? 아니 виде우스 Crawler 것 같은 경험이거든요. ㅋㅋ 굉장히!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. What can I think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